규정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니까 3항이죠. 검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몇 만원? 10만원 요거는 꼭 기억해서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취업 문제에 충분히 또 낼만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 검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서 담배 피웠다. 담배 피운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이죠. 과태료 10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고 하는 거죠. 부과를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은 실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벌칙 파트도 보시다시피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죠. 그나마 좀 정리하자. 그래서 자료 보시면 제가 자료에 4가지 정리해놨죠. 일단 제일 중앙벌칙은 건강검진 결과는 비공개인데 공개했다. 3.3. 그렇게 되겠죠. 담배 관련되는 건데 두 가지 정리해놨죠. 경고문고 표기해야 되는데 안했다. 그러면 1.1. 1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해 되겠죠. 그리고 담배. 그러니까 금연구역 관련되는 사안이죠. 그런데 지정해야 되는데 안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담배 자판기 설치하면 안 되는데 설치했다. 그것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데 담배 피운 사람은 피운 사람은 금연구역 지정 안한 시설주라든지 업주는 500만원이고요. 거기서 담배 피운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 4가지. 4가지 정도를 기억해서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추가적으로 일부 있긴 하지만 고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뭐 더 세부적인 거를 물어보면은 그건 또 장렬하게 전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찍으면 됩니다. 찍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